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피해 할머니입니다. 아안이 넘은 나이인데 오늘 두 번째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기자회견 내내 울먹이는 목소리와 흥분된 표정으로 윤미향에 대한 비판, 또 정대협, 정의연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정의연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팔아먹었다. 그리고 윤미향은 살이 사유욕을 채우려고 총선에 출마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이번 회견에서 지난번 윤미향이 자기가 있던 호텔에 갑자기 찾아와서 깜짝 놀랐고 그래서 자기 앞에 꿇어 앉아서 용서해달라고 했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용서해주나, 뭘 가지고 왔길래 용서해달라고 하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미향이가 호텔방을 나가서 그래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깨어놔달라 해서 본인이 이게 마지막이구나 싶은 생각에 깨어놨고 또 30년 동안 같은 활동을 해온 입장으로서 또 눈물이 나서 그렇게 말했는데 마치 자기가 용서를 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서 다시 기자회견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고의 세월, 고통의 세월, 회안의 세월을 살아오신 분입니다. 정말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본인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다 말로 하겠습니까? 그리고 머리에 생각은 있지만 그걸 잊어버려서 다 말도 못하는 것도 많다. 그리고 그동안 뉴스를 통해서 나온 거 보니까 너무나 많이 윤미향과 정의연이 나쁜 짓을 많이 했더라.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 치욕스러운 세월, 자기는 14살의 나이에 일본으로 갔고 자기 오빠도 결국은 한국전쟁 때 학살당해서 죽었다. 이런 부모가 자신이 부모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제발 제발 기자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제대로 기사를 써달라. 있는 그대로 기사를 써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면서 이제 한일 두 나라는 사이좋게 지내면서도 일본에게 제대로 된 우리 역사에 대한 아픈 것들을 가르치고 알려서 다시는 이런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한 시대에 나라가 약해서 온 몸으로 고통을 받았던 할머니 우리 시대가 우리 역사가 우리 나라가 보듬어주지 못하고 위로해드리지 못하고 보상해드리지 못한 것을 또 한 차례 정의연이라는 정대별이라는 단체에 통해서 또 한 번 더 피해를 당한 고통을 당한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 억울하고 나약하고 고통스럽고 회 안에 찬 이 할머니들을 위해 준다고 하면서 그 단체를 이용해서 많은 모금을 했으면서도 정작 자기들이 배가 고프다고 하니까 돈이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린아들까지 동원해서 많은 돈을 거둬놔 놓고 자기들을 돌보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 할머니 정말 피해자이면서도 내가 피해자요 하고 얼굴을 드러내놓고 떳떳하게 말 못하는 이들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나쁜 짓을 저질렀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저도 분노가 치올랐습니다. 이 할머니들 이 외롭고 힘든 할머니들을 더 힘들게 하고 더 고통스럽게 하고 했던 이들이 지금 그 돈을 모아서 그 출처가 불명한 돈들 또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는 돈들 도대체 얼마나 모았고 또 얼마나 썼는 것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이 돈들이 할머니는 그저 그것 또한 참고 있다가 사귀고 있다가 그래서 마지못해 지난번 1차 기존 회견 때에는 정대협이 제대로 이걸 밝히지 않으면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윤미향이가 해라 하시라 라는 쪽으로 이야기해서 기자회견을 했다고 하고 그 기자회견 이후에 얼마나 많은 의혹이 쏟아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비판이 쏟아졌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미향은 사태는커녕 자기 변명에 일관하고 있고 또 더불어민주당은 이 윤미향을 감싸고 있습니다. 정말 분노가 치밀어오릅니다. 이 할머니의 이 분노, 이 할머니의 이 눈물, 이 하소연 이걸 쓰다듬고 보듬고 위로하고 함께해야 하는 이 정당 사람이 먼저라고 했던 이 정당, 그렇게 많은 쇼를 했던 이 정당 대통령부터 이 할머니들을 청와대에 초청해서 그래서 손을 잡기도 하고 깨앉기도 하고 그렇게 온갖 이벤트를 벌여서 할머니들과 함께하는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줬던 이 문재인, 또 김정수, 거기에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이해찬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그 밑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 윤미향이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면 이해찬은 함부로 개인적인 발언을 하지 마라 하면서 윤미향을 싸고 감싸고 도는 이유가 뭔가 도대체 얼마나 공유를 했길래, 얼마나 나눠 먹었길래 그죠? 이 윤미향이가 또 탈북자들을 회유해서 북한으로 보내겠다고 하는 이런 일까지 벌였다고 하니 정말 기가 차고 어디까지가 이들의 소행인지 짐작이 가지 않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아픔과 우리 시대의 고통을 고스란히 온 몸으로 떠받쳐왔고 삶 그 자체가 고통이었던 이용수 할머니가 또 한 번 더 눈물을 흘리며 윤미향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더 이상 윤미향은 국회의원 신분이 될 수도 없고 당장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고 그리고 검찰 조사를 받고 검찰은 윤미향을 소환해서 바로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개인 윤미향에 대한 구속이 아니라 이용수 할머니를 이용해 먹은 그동안 참 어떻게 보면 일본보다 일제보다 더 파렴치한 행위를 했던 이 세력들에 대한 정죄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저 할머니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할 망정 눈물을 닦아준다며, 위에 준다며 그렇게 가까이 다가가서는 할머니를 이용해 먹은 셈이 되어버린 이 정의연과 윤미향 반드시 역사와 정의와 사법의 심판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위안부 할머니 가운데 남예분인가요? 윤예남 할머니죠 이 할머니가 돌아가셨대요 그 유가족은 진성님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장례비를 좀 도와달라 했더니 그런 규정이 없다 여성가족부에 장례비를 지원할 규정이 없다 그렇게 하면서 빈소에 찾아왔어도 단돈 10원짜리 하나 부의금을 내지 않았던 사람 그 할머니가 곽예남입니다 곽예남 그리고 이 할머니와 함께 왔던 윤미향은 단 5만원의 부의금을 냈던 사람 정의연이 합쳐서 25만원 그렇게 많은 돈을 끊어들였고 또 그 돈 관리도 그죠? 뭐 쉼터 집을 산다 아파트를 팔았다 과정에 여러가지 의욕이 생기고 지금 이 통장에 3억원이 넘는 현금을 갖고 있다고 하는 이 사람들 도대체 당신들은 무엇을 했나 이 할머니에게 우리 시대에 우리 역사에 가장 아픈 부분을 가지고 있는 이 할머니들에게 당신들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인가 당장 국회의원 당선자 신문에서 물러나고 검찰에 출동하여 조사를 받고 검찰은 당장 윤미향을 구속수사하기 바랍니다 이것이나마 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천추의 한을 품고 있는 저 할머니를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위로하는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선창경TV였습니다